아 무서운데? 무서운데? 이거 진짜 소리들일걸? 아 무서워 나는 사실 아직 지윤언니가 어렵다 지윤언니가 어렵다 지윤언니가 어렵다 어? 어렵다 솔직히 솔직히? 거짓말 잠재기니까 가서 올라올 생각만 해 모르겠는데 정은아 아프고 싶지 않으면 진실을 말해야 될걸? 정은아 아프고 싶지 않으면 진실을 말해야 될걸? 다시 한 분만 해 어려우세요? 정은 씨? 어려우세요? 아니요 안 어려운데요? 어렵지 않아 슈 convincing 어어우 아 아 어어 무 fonction 자 질문할게요 파트 1 때 유닛 배틀 눈코인 무대 끝나고 아이랜드로 돌아갔을 때 정은이가 부르는 거 진짜 못 들었다 정은이가 부르는 거 진짜 못 들었다 울어 또 유이 또 랭크에서 울어 또 랭크에서 울어 진짜 못 들었어요 저 진짜 못 들었어요 못 들었나요?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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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 들었던 것일까 과연 과연 소리가 너무 특이해서 들렸네 지금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한 거예요? 어머니의 성냥 아 너무해! 나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! 아 근데 저 진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 너무해! 아 너무해!